먼저 모집단이 뭐고 표본이 뭔지. 모집단이 뭐고 표본이 뭔지. 모. 어미 모자입니다. 엄마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했을 때 만 19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선거를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선거를 해본 할 수도 있겠지만 재수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면 전부 다 선거권을 갖습니다. 전체 인구 수가. 그러면 한 뭐 막 수천만 명 되지 않나요. 우리가 정치인이고 5천만 명 넘어가니까 한 3천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죠. 그럼 3천만 명 그걸 다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표를 일일이 다 개표를 합니다. 수시간에 걸쳐서 개표소를 싹 개표합니다. 그것이 전체 개표하는 게 모집단. 그러니까 그 인구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모집단. 전부 투표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은. 그게 모집단이야.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려면 어때요. 각 지역마다 투표소가 있는데 다 뜯어서 자동 검폐기로 계속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시간과 비용과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조사. 모집단을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중국은요. 인구를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대요. 왜. 조사하고 지나가면 막 또 낫고 조사하고 지나가면 0.2초 만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인구를 모른대요 아직. 그래서 대략 뭐 이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간적도 막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딱 투표가 딱 끝나면 6시쯤 딱 끝나면 6시 딱 각 방송국에서 예측 방송을 하잖아요. 어. 그것을 출구조사. 그래서 각 출구에서 몇 명을 표본을 뽑아요. 응. 뭐 연령별로 뭐 지역별로 출구도 막 지역별로 이렇게 표본을 뽑아요. 이 모집단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뭐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제주 지역 표본을 몇 개 뽑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골고루 모집단과 거의 같은 형태로 뽑습니다. 그것을 표본을 뽑는다고 해요. 표본. 그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야. 이게 출구조사야. 근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표본을 뽑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추출. 모집단에서 추출한다 이거죠. 표본을 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표본조사를 하는 거야. 거기서 통계체를 얻는 거야. 평균을 얻고 분산을 얻고 표준표체를 얻어. 근데 그것이 정확해. 정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집단과 비교해서 추축을 하는 거야. 추축. 우리는 이 추축을 다른 말로 추정한다고 추정. 표본을 가지고 뽑은 것을 추정한다. 모집단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추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통계적 추정이 바로 이겁니다. 모집단이 있겠고. 모집단이 뭔지 알겠죠. 전수조사.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 그 표본 뽑은 것들을 가지고 조사. 표본조사. 그것들이 모집단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추측.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용어 이해되시겠죠. 그때. 모집단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모평균.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을 때 분산을 뭐라고 할까. 모 분산. 모집단을 싹 다 조사해. 표준편차고 했어. 모표준편차. 어. 그죠. 아. 그건 조금 있다가. 그거 하기 전에. 이 추출을 하는데. 추출을 하는데. 뭐가 돼. 보건추출이 있단 말이에요. 뽑고. 표본을 뽑고. 다시 집어넣어. 뽑고. 다시 집어넣어. 보건추출입니다. 보건추출의 횟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중복순영이잖아. 중복순영이 되는 겁니다. n파이 n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중복순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보건추출. 뽑은 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아. 뽑아놓고 생각. 그 다음에 넣고 또 뽑아. 그때 두 가지가 있어. 한 개씩 계속 추출하면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아. 그럼 이때 몇 개 뽑고. 그럼 이때 뽑은 걸 못 뽑잖아. 얘 n가지라고 할게. 그럼 얘 빼고 n-1가지. 얘 빼고 n-2가지.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뭐야. 순열이 되는 거야. 순서 있게 배열.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n개를. 이 세 개를 동시에 뽑아. 그럼 세 개가 순서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건추출은 중복순열. 중복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비보건추출은 두 가지야. 차례대로 뽑으면 순열. 근데 동시에 n개를 추출하면 뭡니까. 조합. 근데 보통 이 추출은 어떻게 뽑냐면. 보건추출. 이미 추출. 그래서 이렇게 중복순열로 뽑혀. 이렇게. 조금 이따 문제를 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추출은 중복순열. 비보건추출은 차례대로 하면 순열. 차례가 없으면 동시에 뽑으면 조합. 이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오케이. 그때 문제 풀어봅시다.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표본조사가 뭔지 아시겠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겁니다. 건전지의 평균수명조사.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가 진짜 수명이 몇 시간인지 몇 시간 갈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어.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를 다 조사해. 망하는 거지. 팔 게 없잖아. 전수사 하면 돼 안 돼. 수명조사 한다는 건 달 때까지 너는 다 써본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달았어. 그럼 버려야지. 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본조사를 하는 거지. 100개 중에서 한 10개 표본조사 하는 거지. 나머지 90개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총인구조사. 총인구조사는 전수조사잖아. 다 조사하는 거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조사. 자동차 대수도 전수조사입니다. 싹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다 다르잖아. 똑같은 번호판이 없단 말이야. 싹 다 등록을 해서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일의 당도조사. 과일을 한 이게 100개가 있어요. 당도를 조사해. 얼만큼 단지. 그럼 100개를 다 조사해. 그럼 과일 다 못쓰게 되잖아. 몇 개 표본을 뽑아. 이 과일은 당도가 이만큼이고 이 과일은 당도가 이만큼. 표본조사. 그래서 그 표본조사. 기역과 리을이 표본조사. 두 개는 전수조사. 이게 되시겠죠? 이거. 그닥. 옳지. 옳지. 이제 뭐라냐면 추출을 하는 겁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 쳤긴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세 개의 공을 꺼냅니다. 한 개씩 복원 추출합니다. 한 개씩 세 개를 꺼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개를 꺼내는데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이야. 그러면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내는 거야. 몇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 다섯 가지. 이해 돼요? 그러면 이거 구파라는 거니까. 5에 세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모집단이잖아. 모집단에서 세 개를 뽑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중복이 허용되는 거잖아. 복원 추출이니까. 넣고 집어넣고 넣고 집어넣고 넣고 집어넣고 넣고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중복 추출이라고. 따라서 표본이 우리가 세 개의 표본을 뽑는데 5에 세 제곱. 125가지의 표본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엄청난 표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겠지? 이게 중복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입니다. 두 번째. 한 개씩 비복원 추출. 그러면 첫 번째 다섯 개를 뽑았어. 그러면 안 집어넣어.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뽑은 거 빼고 네 가지.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거 빼고 세 가지. 따라서 이것은 5, P, 3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5, 파이,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5, P, 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가지. 얘는 6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세 개를 추출해. 동시에 세 개를 딱 뽑고 말아. 그럼 더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5, C, 3. 그러니까 얘는 5, C, 2와 똑같죠. 얘는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근데 보통 이미 추출이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중복 수준으로 한다. 복원 추출하는 거야.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되시겠죠? 추출의 세 가지. 보통 이걸 기억해라.